108년 전 1912년 통도사에서 열린 강연의 전문이 담긴 필사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연은 일제강적의 청년들에게 자주독립의 용기를 북돋우고 자유와 평등, 불교와 예술 등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강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정치와 종교 등 사회의 재반사항이 자유, 평등, 박예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며 죽음의 사회입니다. 우리 불교 내에는 예술이 있고 더구나 여러분은 불교 신자이니까 예술을 잘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불교계와 세계 상황에도 잘 맞는 이 이야기는 100년 전 통도사에서 열린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교사회 정책연구소가 108년 전 1912년 통도사에서 열린 강연의 전문이 담긴 필사본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하에서 선각자 스님들이 하신 역할이 큽니다. 특히 통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혜 스님, 고아 스님 등이 어떤 민족의 독립과 자주, 불교의 현대화된 교육, 이러한 것을 지향해서 활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거기에 기반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를 해서 100년 전이지만은 우리를 한번 다시 조명하고 그분들의 그러한 숭고한 길을 한번 되새겨보는 뜻에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1912년과 1924년 총 3회에 걸쳐 통도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적은 필사본은 가로 17cm와 세로 20cm의 한지로 되어 있으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1장은 청년들에게 자주와 독립의 용기를 북돋우고 일생을 살아갈 것을 동양 역사의 예를 들며 박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우리가 새 생명을 구하는 길은 자유와 평등, 박애를 사회 저변에 구현하는 것이라며 불교 소년단에게 독립의 의지를 심으려는 강연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장은 회화와 음악, 영화 등 당시 동세양의 고정과 신문명의 사례를 들며 불상조각 등 불교 예술을 통한 신심의 고향과 포교가 가능하다며 불교 예술 발전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연 내용의 맥락이 요즘에 우리가 들어도 학습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러한 상당히 선진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108년 전에, 96년 전에 우리의 선지식들이 상당히 불교의 근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을 오늘의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도색이고 아로색일 그러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세 편의 강연은 시종일관 삶은 백절불굴의 용기와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 예술 선양 등 의미 있는 삶과 개몽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백여 년 전에 연설문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연의 날짜와 장소, 대상은 기록되어 있는 반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필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통도사는 1906년 4월 명신학교를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구하스님이 학감으로 취임했으며 1910년 경봉스님이 졸업했습니다. 1916년에는 통도사 학림을 설립하고 경례 찬자각을 교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13년에는 만혜스님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해 강연자가 만혜스님과 경봉스님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퍼즐입니다. 구하스님 또는 만혜 한용훈스님, 초월스님도 그 당시에 통사를 왕래하셨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 주변분들, 그 당시에 선각자 스님들을 상대로다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의불동을 활동하시고 불교의 근대교육을 주도한 그 당시에 선각자 스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강연의 주인공을 밝히는 한편 유사한 자료들이 발굴돼 한국불교의 연구에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